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의 화면을 밝게 혹은 어둡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터치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화면을 밝게 하든지 혹은 다음과 같이 화면을 어둡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튜브 앱에서 화면을 밝게 할 것이냐 어둡게 할 것이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을 터치합니다. 앱을 터치하면은 최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나라고 있어요. 나. 나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나를 터치하면은 현재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화면을 밝게 어둡게 설정하려면은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있죠. 이 톱니바퀴 이것을 터치합니다. 톱니바퀴를 툭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설정에 관한 많은 것이 나와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거기에 관한 것은 밝게 어둡게 하는 것은 여기의 일반이라고 써놨죠. 여기에 일반이라고 써놨죠. 이 메뉴로 들어갑니다. 일반이란 메뉴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대보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인데 밝기에 관한 것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빨간 테마 또는 어두운 테마 환경 설정을 선택하세요 해놨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저는 현재 보면은 밝은 테마를 자 다시요. 저는 현재 여기에 밝은 테마를 선택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밝은 테마가 선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어두운 테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테마를 선택하니 이렇게 어둡게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지금 어두운 테마를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어두운 테마를 하면 이렇게 화면이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밝은 테마로 터치해보겠습니다. 밝은 테마를 터치하니까 밝게 됐죠. 그럼 다시 디자인으로 들어와서 기기 테마 사용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기 테마 사용을 터치하면 기기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서 테마를 뭘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터치하면 이걸 터치하니까 저는 여전히 밝은 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 디자인에서 일반의 이 디자인에서 밝기를 선택하는데 기기 테마 사용은 뭐냐 하면 이것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기기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의 테마를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그것과 같게 하겠다라고 선택을 이렇게 했으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홈으로 가서 기기 테마 사용을 가보겠습니다. 기기 테마 사용을 가려면 설정으로 가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싹 밉니다. 빠르게. 스와이프합니다. 아래로 쑥 밀어요. 쑥 밀면 여기에 설정의 쪽에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 설정이 있죠. 저 위에 설정이 있어요. 톱니바퀴를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요.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라이트가 있고 이게 라이트가 밝은 색입니다. 여기 같이 다음에 다크가 있죠. 다크는 검은색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현재 라이트가 선택되어 있죠. 그런데 다크를 선택하면 다크를 선택하면 화면이 이렇게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선택하면 밝아집니다. 이와 같이 유튜브도 여기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디자인에서 디자인역에서 기기 테마 선택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설정의 디스플레이에서 기기 테마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유튜브 앱을 화면을 밝게 혹은 어둡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